이렇게 좋은 날씨다. 비 온다. 비가 와요. 나 오늘 한 컷 힘줬는데 오늘 선발되겠네, 선발되겠어. 미주야, 오늘 이쁘다. 오늘 이쁘네, 미주. 오늘 한 컷 좀 해봤어요. 결혼한다고. 결혼해? 저는 시집 가려고 했거든요. 누구랑? 게스트. 근데 약간 그레이가 미주 스타일 좋아하는데. 맞아요, 맞아요. 미주 스타일 뭔데? 그렇지, 살짝. 약간 여성스럽고. 약간 여성스럽고. 여성스럽다고? 나이는 28. 세대컵은 5형. 이상형은 나 좋아하는 남자. 내가 이런 걸 많이 좋아할 거야. 이상형은 나 좋아하는 남자. 무인도 하자, 무인도 하자. 나이도 똑같고? 같이 무인도로 가야 돼, 우리 이제. 여기 여자 중에 한 명이랑 같이 가야 돼. 나이랑 성격이랑 다 똑같아. 평생 살아야 돼, 같이. 자,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? 나는... 사실 원래 소맨이었는데. 뭐야, 왜 바뀌었어? 왜 바뀌었어, 왜 바뀌었어? 왜 바뀌었어? 왜 바뀌었어? 근데 뭐를 바뀌었어? 미주야! 미주야, 처음이 아닌데? 내가 처음이 거야. 잠깐만, 나 심장이! 심장이 나비! 심장아 나비지마요! 내가 뭐라고 이걸 결정해야 해. 심장아 나비지마! 내 무인도니까, 무인도니까. 심장이 나비인데. 심장아 나비지마. 심장아 나비지마. 왜 바꾸어. 심장아 나비지마. 심장아 나비지마. 여자를 좋아하네. 아, 지 따요? 나한테 이거 맞나? 야, 나도 해. 미쥬 또 금리 무지하게 보이는구먼. 누굴 해, 누굴 해. 아까 전에 게임하고 이럴 때 미쥬가. 미쥬 처음이다. 666에서 처음이야. 아, 나 눈물이 늘어나네. 아, 우리 미쥬 뽀뽀해가지고. 처음이야, 미쥬가. 아, 진짜 진짜 기분 좋다구나. 진짜 언니 아니면 언니. 남자가 안 낳았어? 남자가 안 낳았어? 어우, 나 어떡해.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았어. 미쥬 신장 하나 되지 마. 신장 하나 되지 마. 자, 여러분. 왔다, 왔다. 야, 폭우 온다, 폭우를. 아니, 비가 내리려니까 또 맞아. 오늘 비 맞아도 기분 좋아. 비 맞아도 기분 좋아. 이미쥬. 미쥬야, 축하해. 언니, 감사해요, 저. 이미쥬야. 저 경험해요, 여러분. 여러분, 경험해요. 우리 미쥬, 우리. 우리 미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